사실을 뛰어넘으면 안되지. 그건 사실이 아니야. 그건 비현실적이다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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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높다. 우리가 지금 어디있어? 여기 앞에 현 위치 써있잖아요. 어디지요? 밑에요. 이게 다 공원이야? 너무 넓은거 아니야? 근데 금방 돌아. 꽃길 봐. 앞에 와서 찍어봐.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너무 네. 향기롭네. 너무 예쁘게 뜯어보네. 웃기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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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치마 예쁘네. 치마를 이날리며. 진짜 이쁘다 오늘 하늘 진짜 이쁘다 오늘 하늘은 예쁘다. 아 여기 대구길 예쁘다. 구름. 구름.